오늘 이제 서초라서 자연계 상위권 대상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수원에서 했었고 이제 노량진, 평촌, 신촌 4번을 했고 오늘 다섯 번째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할 거에요 오늘은 아휴 제가 왜 이렇게 몸을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을 안 빼 가지고 숨이 너무 차네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구요 올해 이제 자연계 친구들은 너무나 원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직까지 이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은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내일 강북 메가스터디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예비고일 설명회를 쭉 지방을 돌텐데 그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별로 답이 없는 게 올해 수능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맞은 아이가 508명인 것 같아요 500명이 넘어가는 이 입시에서 실제로 하나 틀린 애들은 생각보다 적더라구요 하나 틀린 애들이 백부 표준점에서 388인 애들이 131명쯤 추가로 있는 것 같고 387점 그러니까 389가 만점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299명으로 저희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묶여있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 역시 구경수가 383점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6점이죠 마이너스 6점 빠진 아이들이 똑같은 점수가 1114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지? 라는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다 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시모집 원서를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수시모집 원서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쓰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붙는 애도 있고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붙는 친구들은 정시모집에 절대로 지원이 안 되죠 우리는 다 떨어져서 정시까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거죠 수시를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건 재수생이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중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논술 준비라든지 면접 준비 등등을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라는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시를 지원을 해요 근데 정시모집은 결과가 다 나온 거죠 내 점수를 계속 보면 점점점점 더 불안해지기만 해요 그죠? 저희 정시모집 원서를 쓸 때는 조금 더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집을 우리가 나눠드렸어요 자료집의 9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9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냐면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 거랑 비교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 가서 상담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한양대가 주말인가 상담 1200명 하겠다고 메가스턴의 배치표를 12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들이 다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성적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죠? 아 우리 학교가 작년에 몇 등짜리가 들어왔어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올해 누적 추정한 걸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지금 많은 대학교를 보내줬는데 그럼 이게 올해 점수로 몇 점이지? 이걸 대학들이 환산을 해서 그걸 갖고 상담을 할 거예요 그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환경이 똑같지가 않죠 그죠? 의대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겠죠 얼마나 줄어나를 가만히 보면 9페이지에 국어 A형이 있어요 국어 A형이 작년에 32만 2천 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28만 3천 명이에요 그럼 국어 A형만 딱 봤을 때는 약 4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게 다 자연계는 아니에요 예체능계 친구들이 작년에는 다 국어 A, 영어 A를 봤다가 올해는 영어가 통합이 되면서 국어 A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요? 자연계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체능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문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아이들이 A형에서 B형으로 이사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 숫자가 거의 4만 명에 육박을 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이 표준 점수라는 건 어차피 점수로 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차치하고 100분위는 기본적으로 총 인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작년에 32만 2천 명이 시험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100분위 100을 받아야 되는 친구는 3,220명이죠 그죠? 1%인 거니까 99를 맞는 아이도 3,220명이고 이렇게 100분위 100을 받는 동점자가 인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28만 3천 명이래요 그럼 몇 명씩 되는 거죠? 2,830명으로 그죠? 인원 이하 400명씩 줄어들어버려요 100분위 1 구간마다 맞죠? 그럼 실제로 국어라는 과목에서 특히 지방의대라든지 가천대의대라든지 의대들이 100분위 반영하죠 또 이제 서울의 중위권대학교 숙명여대 이하의 대학교들이 대부분 100분위 반영해요 오늘은 최상위권 설명이기 때문에 밑에는 얘기 안 할 건데 일부 의대들이 100분위 반영할 텐데 작년 입시 결과랑 올해 입시 결과랑 비교를 하면 국어 성적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대학은 그 사실은 몰라요 왜요? 여기까지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상담하실 때 두 번째 이제 수학비를 볼까요? 수학비가 작년에 16만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몇 명이냐면 15만 4천 명으로 6천 명 줄었어요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원이 또 감소했다라는 거죠 맨 밑에 과학탐구를 봐도 과학탐구도 약 6천 명 가까운 5천 6백 명이 인원이 줄었어요 우와 올해 자연계는 국어 줄었고 수학 줄었고 과학탐구 인원이 다 줄었기 때문에 애들의 점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내 등수는 저절로 원래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줄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영어죠 영어라는 과목은 작년에 대부분의 대학교가 B형을 반영했죠 그죠? 41만 6천 명이 봤어요 근데 올해는 58만 명이에요 작년 영어 B랑 올해 영어랑을 비교를 하면 영어 점수는 꽤 많이 올라가겠죠 몇 프로 가는 거죠? 거의 14%에 육박하는 아이들 숫자가 늘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만큼 인원이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24%가 아니죠? 24%쯤 되죠? 이 정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영어의 점수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똑같이 반영하는 의대도 있고요 수학과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도 있고요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도 있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학교는 수학, 영어를 반영 비율이 높게 반영하는 대학교는 거꾸로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상충시키는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점수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원을 보시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어느 일간지 기자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 정시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라는 질문을 자꾸 해요 그 이유는 경쟁업체에서 설명을 했을 때도 대박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제가 어저께 수원을 갔는데 수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원 매가스에 건립한 이래로 제일 많이 왔대요 사람이 어저께 천 명이 넘게 왔는데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원장님이 서촌 매가스터디도 지금 여기 생긴 이래로 이렇게 사람 많이 온 게 처음이래요 왜 그럴까? 이 입시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측이 어려운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맨 왼쪽에 있는 국어 A형이 있어요 국어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2점이래요 100분위는 99래요 그 밑에는 98점이 원점수인 점수가 나와있고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점수를 쭉 보면 표준점수는 그냥 계속 1점씩 떨어져요 그죠? 계속 1점씩 떨어지기 때문에 아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거의 1대1 대응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100분위를 가만히 보면 100분위도 어느 구간에서는 3점 이상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83, 80 그죠? 대부분의 구간은 1점 또는 2점씩 떨어집니다 그럼 국어라는 과목은 1부 3점이 떨어지는 밑에 점수를 빼고 나면 크게 유불리가 표준점수나 100분위가 유불리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학인 거죠 수학의 B형을 가만히 보면 표준점수 125점밖에 안 돼요 이건 수능 역사상 가장 쉬웠던 시험인데 좋다 이거죠 근데 표준점수를 보자고요 125, 124, 어? 1점 차이예요 그럼 2점짜리 틀린 애들이 전국에 몇 명 되지 않지만 2점짜리 틀린 애들은 만세를 부르는 거죠 2점이 아니라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점수가 123, 122, 121이 2개가 나와요 밑에 118이 2개가 나오고 그럼 표준점수가 이렇게 똑같은 점수에 2개씩 나오는 이유는 실제 시험이 쉬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럼 시험이 쉬우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좀 많이 나눠지는데 시험이 쉬워버리면 중간쯤 이상의 아이들이 점수가 위로 확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하위권 아이들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하위권 친구들은 시험이 쉬우나 어려우나 원점수 불변의 법칙에 적용이 돼요 그죠? 점수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편차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점수 차이가 편차가 얼마나 커지는지 앞페이지 15페이지 잠깐 보면 수학비의 올해 표준 편차는 25.96이에요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5.96이라는 얘기는 원래 표준 편차가 20이 되면 표준 점수랑 원점수가 1대1 대응을 해요 딱 20이면 20보다 커지게 되면 원점수가 다르더라도 표준 점수가 똑같은 구간이 생겨요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점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올해 이렇게 26일이 커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거의 10점의 한두 구간에서 점수가 계속 붙어요 그렇죠? 점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수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변별력이 별로 없는 입시가 될 거예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백분위인 것 같아요 백분위라는 게 다 맞았을 때 백분위가 98이래요 왜 98일까요? 이번에 만점자가 4.3%니까 원래 동점자를 2로 나눠주거든요 2%가 넘어가니까 백분위가 9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8받은 애 어차피 다 맞은 애가 많으니까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개떡 같은 입시였지만 겨우 4%, 3%쯤 된 애들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3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은 표준점수는 2점 차이가 나는데 백분위는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표준점수랑 백분위가 차이가 없죠 그런데 4점짜리 하나를 틀린 친구는 백분위가 91까지 떨어집니다 표준점수는 122예요 그 밑에 이제 95, 94, 93 두 개씩 틀린 애들이겠죠 두 개 틀린 애들의 백분위는 87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건 4점짜리 두 개를 틀린 애들 똑같이 두 개를 틀린 애들 87점인데 대부분 백분위가 4점짜리 두 개 틀리면 82까지 떨어져요 백분위가 그럼 올해 이렇게 백분위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죠? 증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잘 내면 199, 98, 97, 96 백분위가 쭉 나열이 되는데 시험을 더럽게 내니까 이 백분위가 중간에 다 날라가 버려요 왜요? 동점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원서를 쓸 때 우리 아이들이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고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교에서 가장 만세를 불러야 되는 친구는 예를 들면 94점의 원점수를 받고 표준점수 121점 받은 아이예요 그죠? 그럼 얘는 원점수는 6점 차이가 나는데 표준점수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절로 2점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로 갔을 때는 원래 원점수보다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쓰게 되죠 근데 그 옆에 백분위를 보면 87까지 떨어져요 11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백분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에서 거의 없다라는 현실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건, 한양대건, 상위권대학건은 표준점수야 우리는 의대를 안 가는 상위권 집안이야 라고 하면 이런 유블리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전국의 의대를 막 골라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국어나 영어 과목을 가만히 백분위가 떨어지는 비율을 보면 크게 유블리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분포를 보여요 국어 A나 영어는 그죠? 근데 수학이라는 건 백분위가 엄청나게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백분위 대학교를 쓰기가 상당히 주저해지는 입시로 올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1200명이나 오셨기 때문에 조금 상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지원 전략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원서를 쓰게 된다고 하면 올해 백분위 대학교 곳곳에서 빵꾸날 거예요 특히 의대들 이게 가장 큰 올해의 입시에서의 하나의 특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과학탐구가 있어요 과학탐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과학탐구가 우리 표준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어요 그죠? 표준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대학을 뽑는 의대도 있어요 그죠? 인재대, 의대 등등의 옛날에 대학교가 표점 그대로 더했어요 그럼 표준점수 높은 놈이 유리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교는 백분위를 사용하죠 그죠? 백분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백분위를 활용해서 환산점수를 반영하거나 지금 환산점수를 발표한 대학교가 5개예요 지금 아까 제가 1시까지 확인을 했을 때 발표한 대학교가 5개인데 서울대가 오전에 발표를 했고요 한양대가 발표를 했고요 서강대가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동국대가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면을 보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양대 걸 집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제가 불러들여 볼게요 한양대는 백분위 100을 받은 아이를 68.82를 줘요 99를 맞은 아이는 68.42예요 점수 차이가 0.4점 차입니다 99와 98도 0.4점이에요 68.02거든요 근데 98과 97 사이는 0.41 차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99와 98, 100과 99는 0.4점씩 떨어지다가 98에서 97로 떨어지는 구간은 0.41점 차이야 근데 그 밑에는 다시 0.4, 0.41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얘들이 왜 0.4점씩 떨어뜨리려면 다 0.4점씩 떨어뜨리고 0.41점씩 떨어뜨려면 다 0.41점씩 떨어뜨리지 왜 이런 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위로 애들이 동점자가 뭉쳐있다라는 거죠 그럼 국수형 동점자가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한양대 입장에서는 탐구 0.01점도 의미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을 했지만 98과 97 사이만 0.41점 차이래요 그럼 이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98, 98의 100분위를 받고 한양대를 가려고 해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과 0.4점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99와 97이야 그럼 두 아이는 똑같이 98이죠, 에버리지는 그죠? 근데 이 한양대 입장에서는 98, 98이 더 유리해요 0.01점 그럼 이게 예비 번호 1, 2번 앞으로 앞서갈 수 있는 거겠죠 정말 이것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한양대는 이 과학탐구의 점수 차이를 가만히 보면서 아 별로 이슈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발표했던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역시 서울대학교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엄청나게 복잡한 로직을 사용을 해서 또 점수 차이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물화생은 다 백분위가 100이에요 그죠? 지원 선택해서 다 맞은 아이만 약간 손해를 보겠죠 투 과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99에요 투 과목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생명과학 2만 10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물원이나 화원이나 생원 기준으로 보면 백분위 100과 백분위 99는 0.75점 차이가 납니다 그 왜 0.75점 차이가 나게끔 했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99까지 맞은 아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2점짜리 틀린 애들이에요 2점짜리 틀린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99까지는 100점하고 점수가 0.7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99와 98은 서울대는 98을 엄청나게 무실합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99랑 몇 점 차이가 나냐면 1.38점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아 우리 아이가 탐구를 99, 99 맞은 아이랑 198 맞은 아이는 198 맞은 아이가 훨씬 못한 거예요 탐구 환산 점수에서 모자르다는 거죠 99, 99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98과 97도 0.94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98과 97도 0.73점 차이가 나서 여기까지는 0.7점 이상의 변별력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0.5점, 0.6점, 0.4점대로 점수 차이가 내려갑니다 올해의 탐구 환산 점수가 특히 서울대학교는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요? 국어, 수학, 영어의 변별력이 별로 없죠 반영 비율이 25, 30, 25이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물론 수학을 하나를 틀리게 되면 만점 받은 친구들보다 약 1점 정도를 손해를 더 보죠 더 손해를 보는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워낙 이제 수학이 쉬웠기 때문에 총점이 똑같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올해 서울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탐구 점수가 될 거다 그럼 이 탐구 점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 탐구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가지 해야 될 거고 제가 이따가 상위권 아이들이 탐구를 두 과목을 어느 정도로 맞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를 보면 여기 오늘 제가 설명회를 듣는 건 설명회를 하는 건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설명회고 여기는 서초 최상위권 자연계만 온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력이 빠르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들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자연계,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학탐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이 점수가 4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맨 왼쪽이 표준 점수 총점이죠 그죠? 그럼 우리 아이 점수랑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입을 한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 점수가 520점이에요 그럼 520점을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20점은 조금 애매하겠다 수학이 125밖에 안 되니까 500점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럼 500점을 맞는 방법은 125, 125, 125, 125 이렇게 맞는 친구도 있죠 사회생활할 때는 잘할 거예요 그죠? 골고루 무언가를 만드는 친구죠 대학을 갈 때는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친구는 유불리가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 점수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이거 내 입장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경수 다 맞은 500명, 508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 맞은 친구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죠? 어차피 다 맞았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친구들부터는 나랑 점수대가 똑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맞았는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383점의 구경수를 맞은 아이는 1114명이에요 그리고 380점은 1223명이고요 380점부터 368점 대부분 여기는 1000명이 다 넘어갈 모든 도수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 나랑 점수가 똑같은 아이들이 전국에 1000명이 넘게 있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최상위권이 완전 극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면 나랑 동점자는 전국에 1000명이라는 얘기는 서초구에 한 3명 있을 거고요 강남구에 한 5명 있을 거고요 전국에 막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얘들의 점수를 까보면 나랑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별로 없죠 그죠?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130점 이건 최악일 수도 있는데 120점, 130점, 120점 이렇게 맞는 아이도 있어요 그죠? 이래도 500점인 거죠 점수를 맞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내가 뭘 잘했나를 기본적으로 처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스토드가 예전에 제일 저희 회사에다가 애들의 성적을 입력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7만 명이었어요 17만 명이 성적을 입력했어요 그럼 보통 성적을 입력하는 친구들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은 10%도 입력을 안 해요 그럼 5등급까지 인원지, 전체 수험생이 60만 명이 60%니까 30만 명 중에 거의 30 몇 만 명 중에 19만 명이니까 절반 이상이 입력을 해서 과거에는 이게 정말 딱 들어맞아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사교육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메가스토드에 들어오는 숫자가 계속 줄어요 이 분포가 조금 과거보다 데이터가 정확도는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보정을 다 해요 저희가 지금 예전과 다르게 등급컷을 맞추는데도 애들이 적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사치를 맞추는 이유가 과거 데이터보다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믿고 작업해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만약에 이 점수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위에 점수인데 나랑 점수대가 비슷한 아이들이 밑에 점수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 국어는 우리 아이가 마이너스 5점인데 수학은 플러스 5점이고 영어는 마이너스 5점인데 탐구는 플러스 5점이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갑자기 이화여대를 간대요 그러면 뜯어말려야죠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화여대는 반영비율이 똑같죠 그죠? 그럼 똑같은 대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와 내가 수학하고 과학을 잘했는데 수학과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를 고르면 내 원래 표준점수 총점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를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굳이 반영비율을 그런 대학교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내 동점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과목을 잘했는지는 당연히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100분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29페이지는 자연계 거예요 자연계 친구들을 우리가 4개 영역, 국수형, 수형과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상위 누적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참고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실제로 웬만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회를 4번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 설명회를 영상으로 저희가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초적인 개념들은 조금 그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3페이지에 처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대학별 활용 점수에 따른 본인의 유불리를 점검하라고 해서 처음에 표준 점수 100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치표를 만들 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배치표를 만들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일 어려웠던 게 의대예요 왜 의대냐면 지난해까지 뽑은 결과가 없는 대학교가 절반이 넘죠 올해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치표를 만들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라는 거죠 제 마음대로 났어요 제 마음대로 올해 처음 뽑는 대학교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그래서 인원대로 쭉 나열을 했어요 처음에 서울판을 한번 딱 보면 서울판을 딱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나군을 가만히 보면 나군을 가만히 보면 의대들을 이제 나중에 조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연대의대 있죠? 예를 들면 서열대로 나누면 우리가 연대의대, 가톨릭대의대, 그리고 성균관대의대, 울산대의대, 고대의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한양대의대 이렇게 과거에 뽑았던 대학교를 나열을 하면 가톨릭대가 없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고민을 한 거예요 가톨릭대의대가 어느 수준일까라는 게 고민이죠 제가 학부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가톨릭대가 어느 수준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연대 다음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대 다음으로 넣었어요 또 1년 장학금도 준대요 1학년 때 그래서 아 그러면 성균관대 6년 장학금을 주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가톨릭대 가려고 해서 많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올려놨어요 물론 성대의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쪽으로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면 점수를 이렇게 쭉 높니다 제일 화두가 뭐였냐면 가천대예요 왜 가천대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가천대학교는 총장님이 의사예요 그죠? 나이가 82인가 83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미스예요 그래서 돈을 본인이 다 들고 가시지 않아요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의대에다 퍼붓겠대 그래서 다 6년 장학금이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양대 의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분이에요 나머지 대학교는 게임의 룰이 다 표준점수로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얘만 백분이야 그래서 아 사람들은 이런 거죠 표준점수가 유리해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나는 백분위가 유리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을 정말 잘 낸 시험에서는 반반으로 나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과목을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표준점수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백분위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 가천대가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 지원자면 백분위를 반영해요 그래서 이게 게임의 룰이 전혀 반대라서 야 포카 잘 치는 애들 모으는 대학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쪽은 그렇지만 고수업 잘 치는 애들 뽑는 거랑 다른 거니까 야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한양대보다 한 단계를 더 올린 거예요 결과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이 배치포에 기본적인 서열은 이렇다라고 대성이나 이투스나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올해 수능의 난이도랑 매치를 기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한 문제를 틀렸는데 나머지를 다 맞았어요 탐구 두 과목 다 100백이야 만약 이렇게 되면 표준 점수가 유리하죠 백분위는 뚝 떨어지는 걸 아까 봤어요 그죠 백분위 91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백분위 대학교를 쓸 수 없어요 근데 거꾸로 수학을 다 맞았는데 국어나 영어나 탐구나 이런 과목이 한 문제씩 가까이 틀리면 백분위가 적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탐구 2점짜리를 틀리면 백분위가 99야 그럼 백분위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조합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표준 점수가 유리해 나는 백분위가 유리해 라고 먼저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내 점수 갖고 뽐내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매치시켜서 갈 대학교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내 점수 때 애들이 다 표준 점수가 유리하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가 적어 그럼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백분위가 유리한다고 생각되는 일이 꽤 있는데 백분위 대학교가 적어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사람이 지원 패턴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치표를 나중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표준 점수랑 백분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서 어떤 결과를 본인이 보이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참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커뮤니티를 가시든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들어오시든 대충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지를 다 가르쳐주니까 근데 어디가 맞냐 어디가 틀리냐라고 얘기하면 정답은 누가 갖고 있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이 갖고 있어요 그죠? 다 지금 예측하는 건 다 예측이에요 그럼 실제 대부분의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비슷한 평균값으로 수렴을 한번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가 이런 통계 추정하는 건 생각보다 잘 맞춰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발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발표하는 게 어찌 보면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 발표를 안 했는데 지금 대학들 환산연수 다 나오면 할까 말까 지금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하고 만약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사이트에 올려드릴게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점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영역별 강점 판단하는 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탐구인 것 같아요 탐구인 것 같아서 탐구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위에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의대는 대부분 지방의대는 집어넣지 않고 주요 대학교 기준으로만 넣어놨는데 지방의대 쓸 친구 중에서 표준점수 그대로 더하는 친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점수가 유리하려고 하면 간단해요 한 과목은 잘 보고 한 과목은 못 보면 표준점수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거예요 뭐보다? 100분위보다 왜요? 과학탐구라는 과목의 특징이 이런 거죠 50점의 원점수 만점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100분위로는 100으로 환산되는 거죠 그럼 원래 원점수 1점에 두 칸씩 내려가는 거죠 그럼 100분위는 확률상 블랭크가 절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맞죠? 50점이 100, 48점이 96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다 보니까 100분위라는 건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원점수가 45점 밑으로만 내려가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죠? 어떤 구간에서는 1점짜리 원점수 가지고 표준점수 1점 가지고 100분위가 3, 4점 이상 넘게 떨어지는 구간이 꽤 많죠 그럼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탐구 한 과목은 다 맞았는데 어떤 탐구 하나는 85야 이러면 기본적으로 표준점수를 갖다 때려 더해버리면 100분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럼 표준점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 않는 아이들은 표준점수가 유리한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표준점수를 과학탐구를 그대로 도화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치표를 보실 때 그냥 표준점수 반영하는 상위의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가스터디 배치표나 이런 배치표를 조금은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탐구 표점이 올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탐구 두 과목 100백 맞은 아이들이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조금 낮아 봐야 표점이 얼마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탐구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을 내포하는 대학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백분위 잠깐 넘어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백분위는 이런 것 같아요 두 과목을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과목을 골고루 성적을 받아야 백분위가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심심하다기보다 저희 직원한테 뭐 하나를 시켰어요 조금 이제 메모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만점 389의 언수회를 국영수를 다마진 아이의 표점은 389명이에요 이 아이들의 인원이 500명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2013은 작년 건 조금 왜곡될 것 같아서 재작년 거에 이런 걸 해봤어요 508명의 수렴하는 아이들이 표점이 몇 점일까 를 했더니 그때 표점 최고점이 406점이더라고요 406점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399점 이상의 아이들이 551명이었어요 551명이었는데 얘들은 도대체 탐구를 몇 맞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데이터는 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550등 안에 들어가는 친구 중에 탐구 두 과목이 100백인 친구가 26명이더라고요 제가 2012학년도 것도 보고 2011학년도 것도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인원이 26명밖에 안 돼요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다 맞고 탐구를 100백 맞으면 26등 안에 든 1등인데 26등 안에 든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이 그 다음 자라는 나이가 뭐냐면 199죠 199를 맞은 나이가 그때 75명이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100명이에요 그럼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국영수 만점자가 이때는 551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508명이라고 추정하면 이거보다 인원이 조금 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인원까지가 100명 한 80명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저 부산에 가서 설명을 했다가 해운대 고등학교 친구를 설명하고 끝나고 잠깐 만났었는데 만나서 이 친구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성적표를 딱 찍어왔는데 다 맞고 탐구가 199예요 되게 잘 본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뭐라고 밑에다 썼냐면 선생님 저 연대의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카톡으로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응 갈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전국 80등 안에 들 거야 근데 너를 이기는 아이는 약 40명밖에 안 돼 40명, 30명도 안 돼 그래서 너는 30몇 등이니까 분명히 연대의대는 붙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수시정시 인원까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은 이 자료를 제가 오픈을 할 거예요 조금 이제 오픈을 할 건데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조금 가공을 해서 오픈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점자 받는 아이들 중에 100분이 98, 98 이상의 아이들이 50%더라고요 이때 기준으로 53%고 2011년 기준으로 5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만점, 그러니까 구경수 다 맞은 아이들이 500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100분이 98, 98 이상의 아이들은 약 250명쯤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 성적이 메이저 의대의 거의 컷 금방일 것 같다 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대 의대쯤까지 라고 하는 인원하고는 비교를 하면 의대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뭐 이런 기준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제가 사이트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쭉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위 1.8%가 있어요 상위 1.8%가 올해 점수로 기본적으로 보면 약 384점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 점수가 그럼 384점쯤 맞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교쯤 가냐라고 하면 나머지 탐구가 65, 65쯤 맞으면 13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514점쯤 되죠 그럼 배치표를 가지고 514점을 딱 보면 어디쯤으로 보이냐면 서울대쯤으로 보여요 그렇죠? 의대는 저 지방의대 거의 마지노선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514점쯤 되는 서울대 중간쯤 되는 애들이 실제로 탐구는 얼마나 볼까? 라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아 이게 이쯤 되면 탐구를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보이냐면 이때까지 여기부터는 96, 96을 넘어가는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얘기는 상위 1.8% 애들인데 국수형의 합은 실제로 이제 백분위가 96, 96, 96을 넘어가는 애들인데 탐구는 일반적으로 96이 안 되더라 절반 이상은 그래서 탐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점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걸 다 설명 하나하나씩 불러드리려고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설명회를 2시간을 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준비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96이라는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96의 평균 애버리지를 갖는 탐구는 96, 96의 아이도 있고 97, 95도 있고 98, 94도 있고 99, 93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여기다 저희가 인원을 다 쪼개가지고 그럼 서울대 쓸 친구들은 이런 환산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유불리가 따져질 거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보시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보시면 더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하시면 뚫어지게 보시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옵니다 이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통계 싸움인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원 경향이 그 안에 묶여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먼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43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부 얘기가 나와요 학생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올해 지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저희 학원들의 수시모집 합격자 인원을 조사를 했어요 합격자 인원을 조사를 하고 서울대는 이제 일반적이니까 몇 명 안 되겠죠 재수생들이 들어간 아이들이 연대나 고대나 나머지 대학교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연대나 고대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합격한 인원이 한양대는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당연하죠 논술 전용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불리해요 그리고 또 수능 전의 논술을 봐서 재수생들이 다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아, 한양대 중간은 당연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중앙대학교예요 뭐야, 왜 이렇게 중앙대에 많이 붙었어? 이럴 정도로 중앙대가 올해 되게 많이 붙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에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수시 합격한 아이가 최초 합격자죠 지금은 최초 합격자가 두 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딴 데다 전화를 해봤어요 양지 메가스터디에다 전화를 했더니 기숙학원에다가 0명이에요 자연계는 문과 두 명 붙었어요 강북 메가스터디에 전화했더니 한 명 붙었어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못 붙지? 라고 이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투스에 있는 종서영한테 이종소영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긴 어때요? 제로야 대성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종소영한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올해 성균관대 논술이 작년하고 모집인원이 똑같거든요 그럼 작년만큼 붙어야 돼요 수능체제가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 붙었어요 그럼 제 학생들 왜 많이 뽑았을까 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아씨 이게 제 수생들이 1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염세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들이 판단하나? 제 학생들은 발랄하잖아요 그죠? 제 수생들 1년 고생을 해가지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안 뽑나 이것들이? 뭐 이런 생각으로 별의별 상상을 막 해봐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올해 입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제 수생이 죽었어요 올해 만점자 현황을 봐도 작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작년에는 제 수생이 만점자가 되게 많고요 고득점자가 제 수생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의대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까지 정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제 수생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올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올해는 제 학생들이 시험을 더 잘 본 입시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원래 시험이 쉬우면 제 수생이 시험을 못 봐요 왜 그러지? 왜 시험이 이렇게 쉽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제 수생들은 그래서 시험 망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수시 모집에 제 학생이 약진을 했어요 그럼 약진한 아이들이 대부분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겠죠 그죠? 그럼 내신이 별로 좋지 않은 제 수생과 제 학생 틈 먹고 제 학생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학생부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도 꽤 있긴 하지만 학생부가 반영하는 대학교도 꽤 있죠 특히 의대들 중에는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교가 꽤 있어요 올해 이런 게 있죠 특히 지방의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지역인재 전용으로 엄청난 인원을 학생부 전용으로 뽑았어요 그죠? 대부분 내신 갖고 뽑은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내신 좋은 아이들은 위로 싹 다 빨려 나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학생부 반영하는 배율이 높게 되면 생각보다 지원자 패턴이 별로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가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박성동 원장님하고 김행진 부원장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2월 초 1월 말에 서초 메가스터디가 작년에 재수업 종합반이 세팅이 다 끝났어요 작년에 전봉열이라는 애가 다 맞는 바람에 서초 메가스터디 일식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1월 선행반에 애들이 다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 찼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애들이 다 나가요 200명 300명 넘게 나가버렸어요 너희 왜 나가니 물어봤더니 대학을 합격했대요 야 합격 못할 것 같아서 재수한 거잖아 그러게요 합격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국어 영어 평균 100분이 89 수학 77 탐구 88 이 아이가 연대를 붙어요 그래서 재수하다가 가버렸어요 연대 화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 입시 정시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6번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내 점수가 나왔죠 이제는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끼리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펑크 나는 곳이 곳곳에 생겨요 또 배치표가 생각보다 높아요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낮게 잡아버리면 높아져요 그럼 높게 잡아버리면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와 여기가 이렇게 높아? 에이 씨 재수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성향이 꽤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근데 이 결과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높은 게 특히 자연계예요 왜요? 자연계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과 달리 눈치 작전을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수학적 통계적 계산으로 그냥 넣고 끝내는 거죠 야 여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안 써요 그러니까 대거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점수가 팍팍 꺼지는 게 이과예요 문과는 펑크나 봐야 고려대학교가 경희대 수준집으로 나와요 문과는 근데 이과는 펑크가 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데까지 내려가요 점수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도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가 있는데 올해 입시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았다라는 게 특징이죠 과거보다 그러면 학생부가 좋았던 아이들이 과거보다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대거 다 수시의 합격 허락률은 과거보다 높아진 거죠 그럼 내신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애들이 어찌 보면 씨가 마르는 입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신이 부담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드리고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제일 잘 쓰는 친구는 뭐냐면 붙을 때를 붙고 싶은 데를 붙는 거죠 원서를 잘못 쓰는 친구는 뭐냐면 비슷비슷한 데를 다 붙는 게 제일 잘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군에 이나대를 붙어요 이나대 전자공학과 나군에 건국대 전자공학과 붙어요 다군에 아주대 전자공학과 붙어요 그리고 고민해요 아씨 어디 가지? 막 고민을 해 와 이나대가 더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해 과거에 삼성에서 소위 말해서 삼성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뽑았었잖아요 그때 이나대가 90명이 넘었어요 추천받은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뽑지? 이나대가 옛날 공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40대 50대 임원들이 이나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 근데 우리 집은 건대 앞이야 그럼 이나대 가기 싫죠 거꾸로 인천 사는 아이가 아 난 건국대가 더 좋아 인천 지겨 죽겠어 건대 가는 게 또 고민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원서를 잘못 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한 군데를 붙는 게 목표인 거죠 두 군데 세 군데를 굳이 붙어야 되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죠 서울대 의대 붙는 애가 확실하게 붙어 다 맞았어 선생님이 쓰래 왜요 야 실적 좀 높이자 연대 의대 쓰고 아주대 의대 써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의대 세 명으로 한 명이 세 명으로 둔갑을 해 이렇게 애들이 쓰면 세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세 군데를 붙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올림픽 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 3관왕은 1관왕보다 연금이 많이 나오지만 이거 세 개 붙는 건 우리 아이는 손오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를 붙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자연계 친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올해 꼭 갈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올해 꼭 가야 돼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그럼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올해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하나를 안정하게 붙을 대학교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최근에 어떤 학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학부모님이 어디서 설명을 갔더니 가군의 안정지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누가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군의 안정지원을 해야 될 아이도 있죠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쓸 거예요 공대만 갈 거예요 가군의 안정지원할 수 있나요? 안정지원하기가 어렵죠 나군의 연고대 안정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의대를 갈 거예요 라고 하면 가군의 안정지원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경희대나 중앙대나 이화여대 등등을 골라서 나군의 성균관대나 울산대나 가톨릭대나 골라서 질르면 되는 거고 이런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안정지원대학교 하나는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를 어디로 결정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판단하는 건 일단 내 입장에서부터 판단을 해보자고요 내가 나는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죠 아 나는 표준점수가 유리해요 일단 난 표준점수가 유리하고요 나는 수학과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나한테 유리할 것 같고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적으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수학과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유리할 것 같고요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해서 환산점수를 적용하는 대학교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내신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를 쭉 분석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이렇게 분석을 첫 번째 내 걸 다 했어요 나를 분석을 쭉 하고 나면 나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은 남들과도 비교한 거죠 나의 경쟁 상대들과도 비교했으니까 내가 표준점수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수학, 영어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100분위 환산점수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내 내신을 보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 내신 빼는 게 낫겠다 라고 비교해서 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내 거를 판단을 했어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 대학교를 매칭을 시키기 시작을 해야죠 이제 그 매칭을 가군에 있는 대학교를 매칭을 시켜요 매칭을 시켜봤더니 A대학교가 나와요 그리고 학과가 나오겠죠 무슨 무슨 학과 지원 가능한 대학교라고 보여지는 게 B대학교도 나오겠죠 C대학교도 나올 거예요 이거를 인원을 다 더해보면 예를 들면 500명이에요 가군에는 내 점수 때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합으로 아이들을 뽑는 대학교는 500명을 뽑는구나 가군에서는 만약 이렇게 됐는데 나군에서 뽑는 대학교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봤더니 200명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쓰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그죠 역시 이과 최상이라서 머리가 좋으세요 가군으로 쓰는 게 유리한 거죠 안정 지원을 했을 때 근데 여기에 첫 번째 하나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붙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건 내 점수인 거예요 이게 안정이 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점수보다 바로 위에 있는 점수 구간의 아이들이 쓸 대학도 많으면 정말 안정이 되죠 위에서 내려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을 나만의 대학을 분포를 가나다군으로 나눠보셔야 돼요 오늘 며칠이죠? 11일인가요? 10일? 10일이에요 원서 접수 언제부터 하는 거죠? 19일 19일 날 원서 접수 하실 분 재수하실 거 아니면 19일 날 원서 접수 할 사람 없어요 수능 다 맞지 않았으면 20일 날 할 사람도 없어요 토요일은 즐기세요 일요일 날 원서 접수 할 필요 없어요 왜요? 휴식을 차려야죠 그래서 19일, 20일, 21일은 가족 여행을 가세요 겨울에 온천이 좋아요 온천을 가서 힐링을 하시고 맑은 머리로 기본적으로 어디를 쓸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원서는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약 12일 이상이 남았어요 서울대 조차도 그럼 나 지금 어디 써야 되지? 이런 걸 지금 벌써 고민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해보시면 결과가 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봐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안정지원대학 찾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지원을 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여기, 여기, 여기라고 하면 아, 여기가 안정이구나 하나만 고르면 돼요 요즘 선생님들이 하는 상담이 뭘 가지고 상담하냐면 메가스터디, 대성 등등 등등의 배치표를 지금 선생님들이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거를 모든 엑셀에다 다 붙여요 그래서 6개면 6개, 7개면 7개 배치표를 다 붙여서 이걸 가지고 맨 왼쪽에 평균, 에버리지 등등을 딱 붙여 이걸 제일 먼저 했던 게 저였어요 제가 2007학년도에 이거를 각사 배치표를 다 붙여가지고 메가스터디 전산 진짜 잘한 애들이 많아서 3일 동안 다 붙여가지고 배치표를 모두 다 통계를 냈어요 지금도 저희가 이걸 언제 끝내냐면 토요일날 끝났어요, 저번 주 토요일날 모든 배치표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보는 게 이런 거죠 야, 배치표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야, 어디랑 갭이 얼마나 돼 우리가 문제 있는 거와 걔네가 문제 있는 거 우리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걸 갖고 상담을 해줘요 그럼 안정대학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찾기는 굉장히 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라서 대학교를 쭉 나열을 해보면 돼요 그럼 우린 최상위권 대학교니까 최상위권 학생이니까 대학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 별로 없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도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되겠죠, 원래는 이건 나한테 유리한 대학교예요 나한테 유리한 대학교만 찾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수학, 영어를 잘했어 근데 극단적으로 잘했어 우리 아이 성적은 3일, 3일이야 3일, 1, 3이야 아, 그럼 수학, 영어, 반영비를 높은 학교로 가야지 다른 데는 전사하겠죠, 당연히 근데 점수 조합이 별 차이가 없으면 수학과학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수학과학으로 뽑는 대학교가 비슷한 레벨에서 많으면 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교가 몰려있으면 상향 지원하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 안 되긴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보다 탐구를 못 본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교는 이상스럽게 수학과학 반영 비율을 높여요 그러니까 맨날 빵꾸나는 거예요 쓰라이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배치법보다 애들 점수가 자꾸 모잘라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나한테 유리한 대학교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학별로 조금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머리가 되게 좋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그 다음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510점이에요 우리 아이가 510점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교가 있겠죠 해당되는 대학교를 분류를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준점수 반영 대학과 100분위 반영 대학 나누고 표준점수 반영 대학 하는 대학 중에서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수학영어가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기타 대학 이렇게 나누고 그죠? 그럼 실제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죠 표준점수에 수학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첫 번째 표준점수에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확률통계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6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점수대에서 나눠봐 그 뭔가 이걸 바둑판처럼 그려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와 이 점수대에서 나랑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뽑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네 라고 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점수만 하면 안 되죠 원래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죠? 꼭 맞춰서 가면 손해본 건 없는 거고 높여서 가면 만세 부르는 거죠 그 위를 해야죠 514점 516점 계속 올라가면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진 마세요 그거는 힘만 쓴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시면 근데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는 빵꾸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해요 배치표를 가만히 좀 보면서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학 입시에서 펑크라는 거 원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점수 수준보다 내려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전제되어야 되는 요건이 뭐냐면 대체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군 안에 소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닭고기 먹을까? 갑자기 돼지고기 값이 더럽게 비싸면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나 닭고기 먹으면 돼요 대체제가 있으면 사람들의 불만이 별로 없죠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분산돼요 그죠? 어차피 값은 똑같은 거죠 이 대학 입시에서 그죠? 기준값은 거의 똑같은 거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돼요 왜 맨날 연대나 고대가 빵구 나냐 빵구 안 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서울대가 가군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연대나 고대가 가만히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나 다 군으로 가면 돼요 그럼 빵구 안 나요 빵구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체제가 생기면 대체제가 생기면 대체제가 없으면 빵구 나고 대체제가 생기면 빵구가 난다라는 거예요 연대 고대? 심심하면 빵구 나요 그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올해 입시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죠 대구, 경북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대구역 올라왔어요 단합 잘 되긴 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단합이 잘 되긴 하는데 이번 대학 입시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가군이 경북대요 나군이 영남대요 다군이 개명대요 그럼 얘들은 단합을 한 거죠 담합을 한 거죠 그렇죠? 가나, 다군을 완전 순서대로 가나다를 딱 자리매김을 했어요 경북대를 안타깝게 떨어지면 영남대 오시고요 영남대를 안타깝게 떨어지면 개명대 오세요 단합이 딱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단합이 안 돼요 부산, 경남, 전라도 단합이 안 돼요 다 한쪽 군대에 몰려 있어요 자기들끼리 죽자 살자 싸우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이게 어찌 보면 대체제가 이렇게 생기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보려고 하면 점수 때에 따라서 모든 대학교를 쭉 나열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뽑는 방법이 똑같은 대학교의 대체제가 나눠져 있으면 펑크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 입시상을 보면서 작년에 펑크가 나지 않았던 대학교가 대표적으로 문의과에서는 서울대예요 두 번째가 한양대학교예요 나머지 모든 대학은 다 빵꾸 났어요 한두 개 이상의 학과가 한양대가 빵꾸가 안 난 이유가 뭐였냐면 반영 비율이 이상했어요 국어 반영 비율 10% 확 저버리고 그러면 수학 반영을 높여버리고 이렇게 탐구 반영을 낮춰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딱 보고 와 나 국어 못했는데 몰려가요 더 중요한 건 몰려간 다음에 안 도망가야죠 근데 안 도망가는 거죠 반영 방법이 다르니까 게임의 룰이 다르니까 연대 고대 서울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가 안 나요 성중관대는 지난해 대박 펑크 났어요 왜요? 연대랑 고대랑 게임의 룰이 똑같으니까 최초합은 좋았는데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 점수 때보다 위의 대학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군에 나보다 높은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 근데 나군에서 예를 들어서 나군에서 내 점수 때에서 점수를 뽑는 인원은 많은데 이 위가 조금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512점짜리 애들이 원서를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라? 가군에 이쯤 원서를 쓰면 되겠구나 모집 인원도 맞네 라고 여기다 원서를 딱 넣어요 재수생이야 그럼 불안하겠죠 그럼 얘를 내리겠죠 이렇게 와 여기 모집 인원이 많네 여기 쓰면 또 붙겠네? 라고 하고 여기다 원서를 써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다군에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하나 질러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원서를 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여기에 붙는 애들은 다 이리로 가겠죠 근데 여기도 인원이 많았고 여기도 인원이 많으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쏠려가겠죠 애들이 그러면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연대 화공생명의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적 때가 나오냐면 서울대랑 겹치니까 그런 거죠 서울대랑 겹치니까 군이 다르니까 서울대 썼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요 또 우리나라 정시모집의 특징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정시모집의 특징은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뭐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렇죠 이래요 그죠? 이게 뭐죠? 합격할 만한 점수의 아이들은 많이 써요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그 밑에 애들이 없어요 왜 없죠? 다른 학과로 이사가죠 연대 화공이라고 하면 밑에 기계공학과나 신소재나 전기정보나 내려가요 여기로 안 온다라는 거죠 이 밑에 애들은 많아요 왜요? 재수하려고 그냥 연대 한번 썼어 라고 재수하려고 쓰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애들이 올라가서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붙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래 붙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원 패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다른 쪽으로 빨려 올라갈 아이들이 많다라고 판단되면 또 과감하게 쓰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배치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배치표를 보면 맨 왼쪽에 서울대가 있어요 이거 이제 보는 방법은 다 아시죠? 이 밑에 있는 거 다 보실 줄 알 것 같은데 하나 먼저 잠깐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서울대는 별표되어 있어요 그죠? 서울대 옆에 대자 옆에 밑에 동국대도 별표되어 있어요 얘들은 탐구 변환점수 반영하는 대학교예요 백분위로 그러니까 배치표 점수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변환점수를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잠깐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 점수대에서 내 점수대에서 탐구가 126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가 510점인데 점수가 쭉 있고 탐구가 126이야 그럼 둘로 나눠야죠 그죠? 그럼 얘가 63 63이죠 그러면 이 변환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는 변환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는 이 63의 백분위를 찾아야죠 그죠? 앞에 보시면 물, 화, 생, 지, 원, 투의 63 표준점수의 백분위를 보시면 과목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94일 수도 있고 92일 수도 있고 막 다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 정도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93 93이야 백분위가 얘는 표점이야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508점이에요 그래서 126, 126, 120, 120을 맞았어 근데 실제 앞서 봤던 우리 아이 점수랑 똑같은 아이들도 126이래 이 탐구가 그러면 이 변환점수 서울대나 동국대 등등의 대학교는 탐구를 변환점수를 사용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변환점수를 찾아야죠 찾으려면 이 경쟁상대가 몇 점인지를 보면 두 과목이니까 63점씩 표점을 받는 거잖아요 백분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백분위를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무라, 생, 지, 원, 투의 백분위를 쭉 찾아보시면 평균이 만약에 93이야 그럼 93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대학별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갈대학교에 변환점수를 옆에다가 써보면 되죠 그리고 내 점수랑 비교해보면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93, 93이 아니라 95, 91인데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변환점수 나는 몇 점이지 얘는 몇 점이지 비교했을 때 점수가 남으면 국수형에서 유리한 고지에 취해지는 거고 본인이 맞죠? 모자라지면 깎이는 거겠죠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별표 있는 대학교다 그 옆에 경희대도 별표가 되어 있는데 항공대는 별표가 안 돼 있어요 항공대는 별표가 안 돼 있는데 별표가 안 되어 있는 대학교는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교예요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교인데 표준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교도 어머님들께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 들어가 봐야 되냐면 표준점수를 그대로 두 과목을 더해서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는 반면에 변태 같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최고점으로 나눠요 그 과목에 그럼 어떤 아이들이 유리한 거죠? 지구과학 1 이런 거 선택한 애들이 유리해요 쉬웠던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자기의 최고점도 높아지겠죠 자기 점수도 쉬웠으니까 그런 애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는 대부분 그냥 표준점수 더하는 건데 일부 대학교들이 그렇게 두 과목들을 표준점수 최고점 그 과목으로 나눠주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된다 색칠되어 있는 대학교는 모조리 다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예요 색칠되어 있는 대학교는 100분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군에 100분이 대학교가 꽤 있어요 가군에는 100분이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죠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지신 대학교만 있을까 해서 넘어가는데 나군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천대의대 100분이 중간에 을지대 대전의 의외과 있어요 이것도 100분이에요 그래서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은 색칠이 되어 있다 100분이는 그냥 100분이를 때려 더하면 돼요 그죠 다 때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배치표를 저희가 매각세를 나눠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좀 품하시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배치표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쭉 확인을 하다 보면 대학별로 점수가 조금씩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치표를 모두 다 구해가지고 평균 에버리지 값이랑 실제 입시 결과랑 비교를 하면 떨어질 확률이 10%도 안 돼요 약 6%쯤 나오더라고요 100개 모집단이면 6개 모집단이 이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그런데 6개 모집단이가 다 뭐냐면 4개를 다 반영하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부분 특이 반영 대학교가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특이 반영 대학 말고 이렇게 4개를 다 반영하는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배치표 평균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배치표를 좀 모을 필요가 있겠죠 저희 매각세크 거 오늘 받으셨습니까 다른 경쟁업체 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어디 거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배치표를 몇 개를 확보를 해가지고 점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값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메가스터디가 517이라고 났는데 옆에 있는 대서화구에서 515라고 났어 그 516쯤으로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배치표는 그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90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90페이지를 보시면 수능 성적대별 지원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수험생 지원 전략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표준 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럼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국어, 수학, 영어만 봤을 때는 다 맞은 아이랑 1등급 컷이랑 도하면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1등급 컷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어느 수준이 되는 거죠 서울대, 공대 수준이죠 연대, 공대 수준이죠 서울대 의대랑 연대, 공대랑 국어, 수학, 영어의 점수 차이는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올해 입시의 상황이에요 그럼 올해 이거 재수할 친구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상위권 친구들이 국어를 못 본 친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수학, 영어, 과학을 원래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면 갈대학교가 너무 많이 떨어지죠 문과도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어찌됐건 차이가 나는 건 탐구예요 그죠? 지금 점수 차이가 최고점이 올해 기준으로 531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등급 컷트라인 다 도하면 518점 13점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지만 맨 오른쪽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위에 531점이 올해 거고요 밑에 548점이 작년 거예요 그 밑에 518점이 올해 거고요 521점이 작년 거예요 1등급 컷트라인까지 내려오면 작년하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맞죠? 근데 꼭대기는 17점 차이가 나요 그럼 작년에는 이 점수 1점 1점 당 애들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탐구 반영 방법이 될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반영 방법이 연고대가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연고대가 과연 서울대 탐구 환산 점수를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가 저는 크게 고민이에요 만약에 연고대가 서울대 탐구 환산 점수를 따라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서울대 붙고 연고대 붙는 애들이 굉장히 많겠죠 게임의 룰이 거의 똑같아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안 따라가 와 이거 뭐 서울대 거 보니까 탐구 99와 98 차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96 이상의 점수 차이가 커 근데 연대는 반대로 위에 점수 차이를 확 줄여버리고 밑에 점수 차이를 늘려버리는 반대로 가버리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럼 동시 합격자가 굉장히 줄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가 첫 번째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프는 이번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점자가 정말 많은 이 입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93페이지에 있는 누적 인원은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93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가만히 볼까요?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이 표준 점수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하는 방법이 간단한 거죠 아 작년에 541.2 점수가 올해는 530점이구나 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상위 0.03%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한 2%쯤으로 내려가면 올해 점수가 519점 3013등이래요 작년에 2.13, 3154등이 519점이에요 그럼 얘 525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작년에 525점이었던 합격선 대학교는 올해는 519점 이하로 떨어지겠구나 작년에 525점이 3154등이었으니까 올해 519점만 맞아도 3000등 안에 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누적 비율은 작년 거랑 저희가 이렇게 최상위권에 비교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들이 상담을 해주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계시게 되면 그리고 작년에 붙었던 아이들의 우리 선배들이나 누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6페이지를 보시면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대의 선발방법 변화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올해는 그냥 서울대도 수능 100이구나 이게 물론 변수라는 건 작용을 합니다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할까요? 작년에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대를 원서를 집어넣고도 서울대를 붙었다고 확신할 만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였죠 작년에 만점 받았던 전봉열이도 면접에서 처참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연대의대를 갔죠 그런데 이런 게임의 룰이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거둬졌으니까 원서를 수능 성적 가지고만 그대로 원서를 쓰니까 큰 고민이 아이들이 없을 거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대학교가 다른 대학교하고 차이점 하나가 있죠 차이점이 뭐죠? 22일 날 원서업수를 마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럼 우리가 상위권 친구들이 원서를 22일 날 서울대를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서울대학교의 경쟁률이 과열됩니다 막 치솟아 올라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해 서울대학교는 한 바퀴를 도는 학과가 속출할 것 같기는 해요 올해는 의대 정원이 위에 막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나군에 이렇게 메이저 의대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는 인기 학과가 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화학생물공학부 뭐 이런 학과들은 한 바퀴가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돌아가는 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그럼 작년에는 수능 2배수 가지고 아이들을 1단계 걸러냈는데 2배수 아이들까지는 다 붙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서울대 경쟁률이 대박 올라가요 특히 공대가 그럼 일반적으로 서울대 공대쯤 쓸 수 있는 아이는 서울에 있는 어디를 쓸 수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연대나 고대 상위권학과를 쓰거나 아니면 지방에 의대를 원서를 쓰거나 치대를 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성향일 거예요 그럼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안감이 증폭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럼 만약에 서울대 경쟁률이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면 이 경쟁률을 저희가 여기다가 쭉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1페이지에 있어요 101페이지에 있는데 작년에 자연계열 평균 경쟁률이 4.5대 1이었어요 380명 뽑는데 101페이지에 그리고 재작년에는 351명 뽑는데 4.94대 1이에요 그러면 지원자가 거의 똑같죠 2012년도에 2천 명이었어요 만약에 올해 경쟁률이 더 올라가 버리면 국수형이 쉬웠다는 인식 때문에 애들이 더 올라가 버리면 애들이 심리적으로 나군이나 다군 쪽에 안정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고대를 다시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안정 지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꾸로 공격적으로 가면 안정 지원으로 가버리면 붙죠 애들이 그렇죠? 도망가겠죠 제일 많이 도망가니까 또 위에 하고 가기 때문에 거꾸로 질러버리는 게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경쟁률, 서울대권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다시 96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졌어요 반영 비율이 달라졌는데 자연계 97페이지 비율을 보면 서울대는 거의, 즉 서울대는 똑같고요 맨 목적이 고려대 똑같고요 바뀐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요 반영하는 방법을 봤더니 큰 차이가 없는데 국어에서 2.5가 늘어나고 영어, 수학에서 2.5가 늘어간 대신에 탐구 반영 비율이 낮아졌어요 그럼 여기서 상징적인 게 뭐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서강대가 무슨 군이죠? 가군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균관대학교를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나군에서 이 과학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아요 그럼 성균관대학교가 나군의 과학탐구 반영 비율을 지난해랑 달리 낮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다른 경쟁 대학교를 피한 거죠 연대, 고대, 하위권 한양대를 피해서 반영 비율,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성균관대학교 나군은 생각보다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다른 대학과 선발 방법이 다르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뽑는 거죠 이렇게 뽑는 대학교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서울시립대 등등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반영 비율은 성앙대학교를 기본적으로 성앙대는 가군이에요 가군의 탐구 반영 비율을 이렇게 낮은 대학교는 별로 없죠 성앙대학교는 모집인원 많지도 않아요 과 해봐요 화공생명, 자연과학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 다섯 개밖에 없어요 모집인원 밖에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와 나 과학탐구 못 봤는데 성앙대가 나를 위해서 탐구 반영 비율을 낮춰줬네 감사합니다 라고 가겠죠 낚이는 거죠 낚인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애들이 많이 오는 게임의 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점수가 지난해보다 어찌 보면 올라갈 가능성도 보이는 대학교가 이런 대학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학교로 애들이 많이 몰려버리면 다른 경쟁 대학교는 점수가 내려갈 여지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반영 비율이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반영 비율 여기 지금 상위권 대학교는 쭉 집어넣어놨는데 이화여대는 맨날 25, 25, 25, 25에요 이상해요 간단하죠 여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하니까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을 높여서 여학생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래야 애들이 많이 온다 다른 대학과 게임의 룰이 달라야 애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영 비율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모집군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정신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요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해? 정신은 원래 복잡해요 근데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하나하나 하나 뜯어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미치겠는 게 대학교 들어간 놈들 중에 몇 명이 입시 전문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이거 나중에 사양산업이야 제가 말려요 애들이 줄어서 이제 입시 없어져 막 되돌아보는데 재수한 애들 특히 재밌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오르비에서 페인처럼 막 놀아 애들 이거 조금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집군별 지원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치표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고민이 가군에 이런 거였어요 이화여대 의대가 있고요 경희대 의대가 있는데 포지셔닝이 어딜까 가군에 중앙대 하나가 더 있네 그럼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아이들이 선택을 해 어디 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천대 의대는 6년 장학금이에요 그죠? 성균관대 의대가 6년 장학금이에요 성균관 의대가 왜 6년 장학금을 줄까? 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성균관대학교는 원래 의대병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속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아닌 거죠 협력병원이다 보니까 애들 좋은 애들 뽑으려고 6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가천대학교 왜 6년 장학금을 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올해 가톨릭대학교가 이런 얘기를 해요 1년 장학금을 푼다 왜요? 물어봤더니 연대 얘기려고요 그거 갖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메리트를 줘요 경희대학교가 올해 장학금을 준대요 6년 장학금을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 그럼 이제 생각이 보면 이런 거죠 최초 합격자가 경희대에 남아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애들이 어디 쓰면 남을까라고 하면 한양대랑 경희대 쓰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6년 장학금이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근데 연대 쓰면 남을까? 안 남을 것 같아요 가톨릭대 쓰면 남을까? 안 남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 울산대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인원이 애들이 쏟아 불 거예요 맨 위에 서울대 30명 뽑고 그 다음에 경희대, 이화애대, 중앙대가 있는데 일로 쏟아 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희대 뒷싸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희대 학자님하고도 친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6년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혜택이라고 대학은 홍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지나간 대통령 중에 하나 MB라는 분이 있었어요 MB라는 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율이 60%가 넘었나? 엄청났죠 그죠?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경사죠 어디가요? 고대 경영학과가 고대 경영학과가 하나금융지주 옛날 회장님 등등 고대 경영학과 동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해요 대통령을 배출한 고려대 경영학과 계속 이미지 광고를 몇 번 하다가 갑자기 돌발 광고를 합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기념으로 4년 장학금을 줍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라고 딱 붙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때 우와 그때 MB가 인기가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죠? 정말 인기가 높게 대통령이 딱 대통령 대접을 따끈따끈할 때 그 광고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와 맞아 대통령을 배출할 거면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지금 점수가 그때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대통령을 배출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그때 그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고 이게 점점점점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러면 좋은 애들이 많이 오겠네 라는 걸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죠? 에이 고대 경영학과 무서워서 못 쓰겠는데 라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서 연대 경영 폭발했어요 고대 경영 대박 방구 났어요 제가 그때 당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학금이라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학교 이미지 재고 측면에서는 엄청난 약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는 고민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희대가 어찌 보면 잘못하면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자학금이라는 걸 지금 모르시네요 그렇죠? 최초 합격자 자학금 준다는 거 경희대 관심이 없는 분들 어디서 그런지 별로 모르시는데 많이 알면 신문광고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때 고대 경영학과 신문광고를 다 해서 다 알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게 또 하나 고민 대학을 선택할 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별로 모집이 노니 수준이 비슷한 학교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올해 대학교는 작년과 입시판이 완전 달라요 특히 의대는 작년에는 한양대 의대 간학원 분할 모집이었어요 중앙대 의대 간학원 분할 모집이었고요 순천향대 의대, 한림대 의대 다 분할 모집이었죠 올해 분할 모집 가능한 대학교는 없어요 200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군으로 묶이는데 얘들이 짰냐 안 짰어요 지들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구나 갖다 다 쳐박아 놓은 거야 그래서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왜 이건 레벨이 비슷한 경희대, 중앙대, 이와이대가 가군에 다 모여 있고 또 레벨이 비슷한 나머지는 다 왜 나군에 있는 거야 이상한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의대부터 이건 지금 예를 드는 건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나 뭉쳐져 있는 구간이 올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점수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하나하나 하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로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서울대부터 대불대까지 198개 대학교를 다 머릿속에 넣고 고민하면 해결이 안 나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198개 대학교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530점부터 400점까지 고민해요 여기가 몇 점쯤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1점 고민하는 거죠 4점수 그럼 고민할 게 별로 없죠 그러면 정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을 이길 만한 입시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물론 어머님 점수를 제가 딱 받아서 제가 한 시간 고민하면 제가 이겨요 그것만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별로 진짜요 왜 이렇게 안 믿는 이상한 눈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거 거의 다 외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공부하면 너무나 쉬운 답이 나와요 정말 쉬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답을 쭉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자료로 나올 겁니다 104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서울대학교 추가 합격 인원이 쭉 내림차순으로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하면 원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러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대는 인기학과가 많이 빠져요 인기학과가 아니면 별로 안 빠져요 또 완전 비인기학과는 또 꽤 빠져요 왜요? 학과가 너무 이상해서 특히 서울은 그런 경우는 특히 서울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지방의 대학, 지방의 고등학교는 농대 진짜 많이 쓰라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교 실적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저쪽 전라남도 광주에 모 공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수시 원서를 쓰는데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저 한반만 도와주세요 갑자기 교장선생님하고 3학년 부장선생님이 올라오셔서 제가 만났어요 딱 만났더니 애들 상위 20등짜리 애들 성적표를 다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일식집에다 저를 방에다 딱 집어넣고 술을 먹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술 먹으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성적 하나 보면서 아 얜 어디 쓰시고요 어디 쓰시고요 했어요 그 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 지균을 2명 붙였어요 연세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3명 붙였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2명 붙었어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또 오시겠대요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바쁘다고 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통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고 준비를 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이런 학과 있어요 식물생산과학부 인기 있는 학과예요? 별로 인기 없는 학과예요? 별로 인기 없죠 25명 뽑는데 16명 빠졌어요 작년에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그 위에 있는 기계공학부라든지 중간쯤 있는 학과들은 별로 안 빠져요 산림과학부 14명 뽑는데 7명 빠졌어요 이런 학과 많이 빠져요 근데 맨 오른쪽 105페이지에 화학생물공학부 13명 뽑는데 12명 빠졌어요 아마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돌 거예요 왜요? 의대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또 다 나군에 있으니까 서울대 가군에 있는데 경희대, 중앙대, 이와의대 빼고 나머지는 다 나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막 돌아갈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번씩 해보시면 된다 이게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를 여기다가 저희가 쭉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왔으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열흘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통계에 기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듯이 아빠는 다군 배치표를 맡으시라고 하고 게을러요 아빠가 원래 막 담배도 필요가야 되고 술 먹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가군을 하시고요 엄마가 나군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치표를 나만의 배치표로 새로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뭔 얘기 제가 아시죠? 내 점수 때부터 위로 계속 만들면서 와 여기가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10점 모자르긴 하지만 확 냅다 질러볼까? 냅다 질럴 때는 경쟁률이 낮으면 질르면 돼요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질르면 안 되겠죠 근데 경쟁률은 맨 마지막 날 한 5시간 전에 가르쳐주고 끝나요 그죠? 대부분 경쟁률이 막 치솟는 학과가 뭐냐면 맨 꼭대기 학과예요 왜냐하면 중간쯤 있는 학과는 그냥 그 점수 때들이 갖다 넣는 거예요 맨 꼭대기 학과 마지막에 넣는 애들은 원래 그 대학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모험 의협심으로 막 질르는 애들이에요 막판에 경쟁률까지 잘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저는 제일 불쌍해요 입시도 확 바뀌었고 그죠? 왜 갑자기 4가지 유형만 들어갔고 학생부 교과 종합 처음에 상처받고 수능 더럽게 쉽게 내왔고 또 상처받고 정답 오류 있어서 또 상처받고 성적표 받고 또 상처받고 마지막에는 꼭 힐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 1부는 마치도록 하고요 2부 회장님이 이제 2부의 지원 전략 최종적으로 올해 변수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